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데일림의 오현진 팀장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은 조금 아쉬운 시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증시가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당히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상승폭이 좀 컸죠. 물론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국내 시장도 저점 대비해서 상당폭 지수가 올라온 것이 맞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쉽게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증시의 상승을 국내 증시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환경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종목을 압축하지 않고 종목이 많으신 분들은 수익을 내시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시험적인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진행하지만 지금은 종목이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종목을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이내 정도로 압축하셔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절대로 높은 위치에서 따라가는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 위주로 보셔야 선별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열리죠. 내일도 열리고 1년 뒤 10년 뒤에도 열립니다. 결국은 매일매일 열리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빨리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야 잘 배우고 알아야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어떤 식으로든 시간이 걸려서 수익이 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수익으로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장은 항상 열립니다. 내가 알고 있으면 수익이 낼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 강의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처음부터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순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강의를 열심히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제 강의를 중간부터 보시는 분들은 꼭 1강부터 찾아서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제 강의를 1강부터 볼 수 있냐 그리고 제 시황 이런 정보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휴대폰 가운데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지난 강의 다시 보는 법, 여러 시황 관련된 내용들,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시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문자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장 받으시고 영어로 된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거든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저에게 시황 관련된 정보들을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정보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식의정석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 벌써 46강까지 왔네요. ETF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이 코너의 이름은 주식의 정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매뿐만 아니라 주식 거시적인 여건들, 지난주에는 제가 금리와 주식 시장, 경제 관련된 강의도 진행을 해드렸어요. 오늘은 ETF, 개인 투자 분들이 요즘에 좀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그리고 ETF가 도대체 뭘까? 장점은 뭘까? 이런 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의 정석이기 때문에 ETF도 한 번쯤은 다루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ETF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만 속속들이 강의를 해드릴 테고요. ETF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ETF는 무엇이냐부터 어떻게 해야 ETF로 효율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의, 정의부터 봐야겠죠. ETF는 영어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Exchange Trade Fund라고 해서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상장지수 펀드. 이름만 듣고는 이게 뭐지?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고 주식을 매매하시잖아요. HTS, MTS를 이용해서. 그렇죠? 요즘에는 창구 가서 매매 주문 내고 안 그러죠? 컴퓨터라든지 핸드폰, 전화로 할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많이 매매를 하실 것 같은데 이 ETF도 주식처럼 그대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사고 팔듯이 사고 파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고요. 특정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다. 이게 특징이에요. 특정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주가 지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코스피가 될 수도 있고요. 코스닥이 될 수도 있고요. 업종이 될 수도 있고요.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차차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ETF는 상장지수 펀드다. 이 부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지수에 연동돼서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와 유사합니다. 인덱스 펀드가 뭐냐면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그런 펀드를 말해요. 코스피를 추종하는 코스닥을 추종하는 특정 지수를. 안정적이긴 한데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많이 날 때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지수를 추종하는 여러 펀드들을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데 인덱스 펀드와 유사하지만 증권시장의 상장. 상장돼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자 어떻게 보면 장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TF를 사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요. 이 마지막 문장이 제일 포커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라고 써 있죠?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결합했다. 주식의 장점은 뭐죠? 주식의 장점.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장이 열려 있다면요. 장중에 혹은 시간 외에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팝니다. 눈치 볼 필요 없죠. 내가 언제든 실시간으로 빠르게 매매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 매매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펀드의 장점은 뭐예요? 펀드의 장점. 펀드라는 게 뭐죠? 내가 돈을 이제 증권사에 정립식으로 사실 거의 맡긴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맡기면 거기서 펀드 매니저들이 유능하게 운용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뭐 이런 것들을 경제적인 분석을 감안해서 매매를 하겠죠. 그럼 그 매매에 대한 성과를 우리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일정 비용은 뛰어가고요. 펀드가 좋은 점은 뭐예요? 정립식 펀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에 가입할지만 결정을 하면 그 펀드에 돈을 넣기만 하면 펀드 매니저들이 알아서 굴려준다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수익이 나진 않겠죠.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는데 뭘 안 해도 돼요. 주식은 항상 고민하잖아요. 어떤 종목을 살까? 이 종목을 살까? 팔까? 얼마나 살까? 얼마나 팔까?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펀드는 그렇지 않죠. 매달 정립식 펀드 30만 원씩 투자한다고 해볼게요. 30만 원씩 그냥 넣기만 하면 됩니다. 특정 일자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 돈과 합쳐서 펀드 매니저가 어떤 주식을 사고 팔고 알아서 하겠죠. 내가 신경 쓸 건 없어요.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펀드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 ETF는 제가 뭐라 그랬죠?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결합시켰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장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주식처럼 사고 팔고 언제나 할 수 있냐. 그렇죠? 언제나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어요. 펀드의 장점은 뭐예요? 내가 골치 아프게 종목 안 선정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섹터만 선정하면 됩니다. 어떤 ETF를 살지만 선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섹터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지수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ETF들이 이미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매수를 하시면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종목을 예를 들면 제약주 ETF를 산다면 엄청나게 많은 제약주를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결합했다. 더 쉽게 표현하면 펀드를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거래한다. 이게 더 수월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드 가입하려면 예전에는 증권사에 갔지만 지금은 증권사 안 가도 컴퓨터로 가입할 수 있어요. 펀드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ETF는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처럼 그냥 상장돼 있으니까 그럼 주식처럼 그냥 구매하면 돼요. 펀드를 주식처럼 구매하는 거죠.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장점을 가진 게 ETF라는 거죠. 국내 ETF 시장 규모를 간단히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2016년에 25조 원 규모 종목 수는 250개 정도에 불과했어요. 2017년에 35조 규모까지 커졌고요. 종목 수도 100개 정도가 1년 만에 늘어납니다. 2018년에 또 늘어났죠? 400개, 400개 중반. 지금은 이제 한 500개 이상까지도 늘어났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다 보니까 ETF 시장 규모 자체도 커지죠. 지금 2020년은 11월 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전체적인 구간을 따지면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나겠죠. ETF 시장 규모는 꾸준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ETF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활용했을 때 주식으로 얻을 수 없는 주식으로는 뭔가 부족했던 E프로를 ETF를 통해서 채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ETF 중에 이것도 이제 주식의 정석이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ETF에는 보통 앞에 코덱스, 타이거, KB스타 이런 영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영어가 도대체 뭘까? 궁금하셨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ETF는 운용사별로 각 명칭이 구별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방문하시는 증권사는 운용사가 아닙니다. 증권사는 사람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요. 운용사에서는 말 그대로 자산 운용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죠. 삼성증권이 있고 삼성자산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운용사에서 ETF를 만들 때 자기들의 고유 명칭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그게 코덱스, 타이거, KB스타, 킨덱스 이런 것들이죠. 보시면 S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코덱스, 삼성이죠. 그 다음에 M자산운용은 타이거, H신탁운용, 킨덱스, U자산운용, 코스페, K자산운용, KB스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렇게만 뽑아왔고요. 지금 국내에서는 ETF 중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거래가 되냐면 코덱스, 진짜 많죠? 그 다음에 타이거, 타이거도 굉장히 많아요. 코덱스와 타이거 상품이 많이 거래가 돼요.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내가 ETF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매매를 하실 때 코덱스나 타이거가 붙은 걸 매매하시면 돼요. 왜? 그만큼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도 풍부하고 ETF가 갑자기 잘못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덱스라든지 타이거 이 두 상품만 매매를 하셔도 되고 나중에 ETF 매매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이렇게 KB스타라든지 킨덱스 이런 상품들도 같이 매매하셔도 됩니다. ETF 안에 붙는 영어로 된 명칭은 운용사 명칭이에요. 어디 운용사에서 만들었냐, 운용을 하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ETF의 종류들을 한번 볼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도 ETF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몇 개만 제가 한번 추려서 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코덱스 200 이거는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코스피 200에 섞여있는 대형주들 지수에 민감한 종목들을 묶어놓은 겁니다. 코덱스라고 붙었으니까 특정 자산운용사에서 했구나. 여기 보면 타이거 200도 있어요. 똑같은 상품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상품인데 이거는 운용사가 좀 달라요. 그래서 타이거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 인버스 2X라는 게 있습니다. 인버스라는 건 뭐죠? 역으로 가는 거. 코스피 200이 떨어질 때 오히려 수익을 한 배로 내는 겁니다. 코스피 200이 1% 떨어지면 1% 정도 3% 떨어지면 3%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인버스인데 여기 2X가 붙었으니까 두 배. 그러니까 지수랑 연동이 되는데요. 코덱스 200, 즉 거의 지수죠. 지수가 한 3% 떨어지면 6% 수익, 5% 떨어지면 10% 수익. 두 배로 내는 겁니다. 손실도 두 배겠죠? 지수가 5% 올라가면 이 상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 마이너스.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손실을 크게 입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코덱스 삼성그룹. 보시면 9,925원입니다. 9,925원 있으면 이 가격 기준으로는 한 개를 살 수가 있어요. 삼성그룹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사면 삼성의 전체적인 그룹에 분산 투자하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ETF가 없는데 나는 삼성 거 다 사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삼성SDS 다 사야 돼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삼성그룹이라는 ETF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삼성그룹을 전체적으로 좋게 봐. 그러면 삼성그룹 ETF만 그냥 사시면 돼요. 심플하죠? 이게 바로 펀드 효과입니다. 펀드 효과. 펀드 중에서 삼성그룹을 추종하는 펀드가 있어요. 그럼 나는 삼성에 대한 주식을 하나씩 몇 개씩 사지 말고 삼성그룹의 전체에 투자하는 펀드를 가입할 수도 있는데 이 ETF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서 이걸 사시면 되죠. 삼성그룹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요. 뒤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즈라는 게 있어요. 개인 투자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매하는 건데 지수가 올라갈 때 두 배를 추종하죠. 코스피가 5% 올랐다 라고 하면 코덱스 레버리즈는 10% 정도 올라갑니다. 정확히 두 배는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두 배를 추종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두 배 정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코덱스 인버스라는 것도 있어요. 인버스는 하락할 때 돈을 버는 거죠. 아까 2X에서 설명드렸지만 인버스는 한 배로 코스피가 3% 떨어지면 이 인버스는 3% 정도 올리겠죠. 이 정도의 상품이고 지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때 매수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코덱스 2차전지 산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2차전지는 계속해서 뜨거운 섹터잖아요. 앞으로도 많이 주목받을 건데 내가 2차전지 관련주에 분산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럴 때는 2차전지 관련주 LG와 삼성 SDI,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을 다 사야 분산 투자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 좀 골치 아파요. 종목도 많아지고. 그럴 바에야 나는 2차전지 산업을 좋게 보니까 그럼 그냥 2차전지 산업 ETF를 사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ETF입니다.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럼 ETF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 ETF가 뭔지를 보기 위함도 있지만 ETF의 장점이 뭘까? 이런 장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ETF를 배우는 거죠. 자 ETF는 각종 지수에 대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일단 시장의 방향성. 시장의 방향성. 자 나는 코스피가 오를 것 같아. 오를 거라는 확신은 드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실 때는 아까 보여드린 뭐 코덱스 레버리즈라든지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이런 것들을 사시면 돼요. 지수가 올라갈 때 그대로 수익이 나잖아요. 한 배 혹은 두 배로.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만 예측해도 돈 버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ETF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수의 방향성에 투자할 수 있고요. 업종의 방향성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업종 다 있어요. IT, 자동차. 아까 보여드린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장주라든지 아니면 가치주를 모아놓은 ETF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업종, 어떤 섹터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 업종이나 섹터에서 종목을 고르는 게 또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섹터는 반드시 좋게 봐. 다시 예를 들면 나는 반도체 업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를 좋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 관련주 많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원익이패스, 테스 어떤 종목을 살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반도체를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걸 사시면 돼요. 그렇죠?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업종이나 섹터에 대한 공략도 ETF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굳이 종목을 안 사셔도 된다는 거예요. 해외지수의 방향성, 홍콩이라든지 일본, 미국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있어요. 모든 시장을 다 추종하진 않지만 미국, 중국, 일본, 홍콩 이렇게 대표적인 나라들을 추종하는 ETF는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ETF를 가지고 미국 주식이 올라가는데 베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굳이 해외계좌를 안 터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외지수의 방향성에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환율의 방향성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달러 가치가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달러를 은행 가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수수료가 엄청나게 부담됩니다. 왜? 환전수수료. 장난 아니에요. 달러 살 때도 들고 팔 때도 들어요. 직접 해보시면 그 환전수수료 이상의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나는 달러가 올라가는데 그냥 베팅하고 싶은데 ETF 중에 달러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ETF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은행 가서 굳이 비싼 수수료 내면서 달러를 직접 사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달러가 올라가는데 베팅할 수 있는 ETF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주식처럼 사시면 돼요. 환율이 달러가 올라갈 때 주식이 올라가는 것 마냥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지수에 대한 투자가 이것도 중요해요. 소액으로 가는데 소액. 달러를 다시 예를 들면 내가 달러 투자를 할 건데 은행 가서 난 소액 투자자야. 한 10만 원어치만 바꿔볼까? 10만 원어치 바꿔봤자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도 들고 수익도 얼마 안 나고 근데 굳이 그것 때문에 은행까지 가야 되고 그죠? 근데 단돈 10만 원만 있어도 달러가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ETF를 매수하시면 되니까 몇 개 못 사겠지만요. 소액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엄청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장점인데 자동 분산 투자로 리스크가 해지가 돼요. 제가 하나 예를 들었어요. 코덱스 바이오 코드명은 244580입니다. 이 코덱스 바이오라는 ETF가 있는데 이걸 매수를 하시게 되면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주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요. 어떤 ETF든 종목을 담은 ETF는 어떤 종목들을 담았는지가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초록창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는 내용인데 코덱스 바이오에 소속된 바이오 관련주를 볼게요. 보시면 한국 파마라는 종목이 비중이 많네요. 5.43% 압타바이오 개인 취자분들께서 많이 매매하는 종목인데요. 3%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령제약 많이 아시는 종목이죠. 2.7% 정도 그리고 부강약품 현대약품 셀리버리 녹시자넷셀 그리고 여기 보여지지 않는 또 다른 바이오주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 군들의 분산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뭐라고 드렸죠? 제약바이오가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번 달에 미국에 암화학회가 예정돼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약바이오주가 좋아질 것으로 내가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 써있는 종목 말고도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주는 몇십 개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를 고르기가 힘들잖아요. 안 고르셔도 돼요. 왜? 코덱스 바이오 사시면 되니까.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확신은 있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그냥 이거 사세요. 그럼 제약바이오주에 분산 투자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리스크 해지라는 건 뭐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한국파마를 매수를 했어요. 근데 한국파마가 갑자기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주가가 10%, 20% 뚝 떨어질 수도 있죠. 이게 개인 종목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근데 이 코덱스 바이오를 매수했다면 이런 종목들에 다 분산 투자가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파마가 유상증자를 해서 떨어진다고 해도 이거는 많이 안 떨어지겠죠. 물론 반대로 말하면 많이 올라가지도 않겠죠. 하지만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ETF는 개별 주식 매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자동 분산 투자가 되니까.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ETF도 레버리지 상품이 많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업종이라든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종하는 ETF는 개별 종목 매매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안정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수뿐만이 아니라요. 원자재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요. 금 당연히 가능하고요. 은 가능합니다. 구리 가능해요. 그리고 심지어 콩, 대두 이런 거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농산물에 대한 투자 그리고 원유에 대한 투자까지 가능합니다. 어우 안 되는 게 없어요. 그죠? 나는 내가 이제 공물학 박사 공물학 박사 하는 게 있나요? 내가 이제 농산물이나 이런 추이를 정말 잘 알아서 콩 가격이 확실히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콩에 어떻게 투자를 하실 거예요? 콩을 직접 사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보강하기도 힘들고 그죠? 그럴 때는 콩 가격을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이걸 사시면 되거든요. 자, 금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래서 금에 투자하고 싶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일 심플한 방법은 금괴를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달러로 설명을 드렸죠? 금 사고 팔 때도 실제로 수수료가 장난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게 금 통장인데 금 통장도 수수료 있어요. 근데 코덱스 골드 선물이라고 금을 추종하는 ETF가 또 있어요. 그걸 매수를 하시면 수수료 최저로 금 가격이 상승하는 데 대한 베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싸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ETF예요. 그리고 쉽죠? 너무 쉬워요. 내가 금계를 사서 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팔려면 수수료도 수수료인데 귀찮아요. 직접 가서 팔아야 되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주식이랑 똑같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주식 매도하는 것처럼 핸드폰 여시고 MTS 켜시고 해당 증권사 들어가셔서 매도 끝. HTS 키시고 매도 끝입니다. 가장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오늘은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ETF의 장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뒤에 가면은 매매 관련된 방법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어렵다 혹은 더 알고 싶다 강의 처음부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카메라 중간에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링크가 입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많이 하시고 성공 투자 하시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요 밑에 특징적으로 제가 하나만 띄워놨는데요. 심지어 뭐에도 투자가 가능하냐 채권에도 투자가 가능해요. 채권에도 투자하는 ETF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코드명까지 다 나왔습니다. 코덱스 단기채권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코드명은 153130입니다. 쓰시는 HTS에 코드명을 입력하시면 요 상품이 바로 나올 겁니다.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에요. 단기채권으로 단기 자금 운용도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단기 자금 어떻게 운용하세요? 은행에 입출금 통장을 쓸 수도 있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CMA 저도 이제 CMA를 즐겨 쓰는데 예전에 한참 열풍이었죠. 근데 지금 금리가 워낙 낮아지자 보니까 CMA 금리가 진짜 바닥이에요. 거의 0.5%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CMA에 지금 돈 넣으셔도 거의 돈이 안 되거든요. 근데 금리만 따지면 지금 CMA 넣는 것보다는 요 단기채권에 넣는 게 조금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자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돈이 오르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건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돈이 올라요. 제가 이 강의를 지금 한 1년 가까이 해오면서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주식에 무조건 없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놓기만 하면 올라갑니다. 한번 볼까요? 코덱스 단기채권의 주가 흐름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7년 1월부터인데요.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봤어요. 최근까지 봤을 때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쭉 올라갑니다. 쭉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대신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꾸준하게 올라갈 겁니다. 이 단기채권 상품은 채권에 투자하는데 국공채라든지 굉장히 우량한 채권에만 투자를 해요. 그래서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 이유를 이 투자자한테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연유율이 한 1%라든지 그 정도 조금 다운될 수도 있어요. 요즘에 금리가 좀 낮으니까 다운될 수도 있는데 CMA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싶은데 CMA 금리 낮고 CMA 넣기도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코덱스 단기채권을 그냥 사두시면 돼요. 그러면 물론 아주 적은 이자입니다. 적은 이자지만 그냥 예수금 방치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린다. 이렇게 채권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다. 실제로 자금을 운용하실 때 내가 목돈이 있는데 이걸 1개월 뒤에 싸야 되는데 1개월 동안 돈을 잃고 싶진 않아. 절대로 그럴 때는 한 달 동안 이거 사놓으시면 조금이라도 조금이겠죠. 얼마 안 되겠지만 그 정도의 이자라도 취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ETF는 정말 다양한 상품에 모두 투자가 가능하다. 심지어 여유자금 운용도 가능하다. CMA 대체 효과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뭘 보고 있죠? ETF의 장점 장점을 보고 있어요. 하방 포지션 구축이 가능하다. 주식을 매매하실 때는 주가가 떨어지는 데다 베팅하려면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ETF를 이용하시면 아주 편하게 지수가 떨어지는 데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버스 상품 아까 보여드렸죠? 코덱스 인버스라든지 인버스 2X 상품도 있고요. 코스닥 인버스도 있고요. 다양한 인버스 상품들이 있습니다. 인버스 상품을 통해서 지수 하락 시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개별 종목의 해지 역할도 가능하다. 해지라는 것은 직역하면 울타리인데 나는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는데 시장이 떨어지는 것도 불안해. 그럴 때는 내가 갈 것 같은 종목을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인버스도 같이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시장이 하락할 때 내가 투자한 종목에서는 수익이 안 나거나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버스에서 플러스가 나오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방어해 주죠. 이게 이제 해지입니다. 물론 수익도 그만큼 좀 줄어들긴 하겠죠. 어쨌든 꼭 해지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방 자체에만 베팅할 수도 있죠. 코덱스 인버스만 사시면 떨어질 때 한 배로 수익 보는 거니까 그대로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는 코스피 하락률의 2배까지 수익률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레버리지 ETF는 사전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교육 안 받으시면 매매가 안 돼요. 교육 받는 비용이 3천 원인가요? 몇 천 원 정도 돼요. 그거를 이제 교육을 먼저 받으셔야지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ETF를 매매하실 분들은 검색창에 레버리지 ETF 교육 이렇게 검색하시면 방법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미리 이수를 해놓으셔야 2배로 가는 ETF를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 투자자 보호 차원이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한다고 투자자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2배 정도 움직이는 상품 혹은 3배로 움직이는 상품도 있는데 이거는 수익이나 손실이 크게 크게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공부하고 해라 라는 관점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레버리지 ETF를 매매하시려면 사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이고요. 몇 천 원 정도 지불하셔야 돼요.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이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펀드처럼 가입과 해지 절차가 없습니다. 주식처럼 바로 매수 매도가 가능합니다. 펀드는 골치 아파요. 특히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환매하는 기간도도 필요해요.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ETF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왜 주식처럼 매매하니까요. 그래서 펀드처럼 가입과 해지 절차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주식처럼 바로 매수라든지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분할 매수 시 적립식 펀드를 가입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내가 자동차주를 좋게 봐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매수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자동차주 전반에 분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동차주를 담는 펀드가 있어요. 그 펀드를 가입하셔도 되지만 코덱스 자동차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걸 사시면 자동차주에 투자를 하죠. 하지만 한 번에 사야 된다는 법칙은 없어요. 주식도 두 번, 세 번, 열 번, 백 번 나눠 사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코덱스 자동차라는 상품을 매달 5일에 매수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매달 5일이 되면 가격 상관없이 코덱스 자동차 상품을 한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가격 사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펀드에 투자하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ETF라고 해서 한 번에 매수하고 한 번에 매도하라는 법은 없어요. 충분히 분할 매수하시고 충분히 분할 매수하셔도 되는 겁니다. 어떤 ETF 상품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알아두시면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지만 분할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적립식 펀드에 가입한 효과까지 볼 수 있구나. 이 부분도 ETF의 아주 매력적인 장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주 ETF인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타이틀을 보시면 대기업 그룹을 사고 싶다. 네,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는 이거예요. 코덱스 삼성그룹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코드번호는 102780이네요. 네, HTS로 한 번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그룹 ETF 주가 추이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훅 빠졌다가 쭉쭉쭉쭉 올라갔다가 살짝 꺾였죠. 이게 제가 이 차트를 저장시킨 게 한 달 정도 전이니까 그때까지 차트고 지금 삼성건자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가격을 보면 한 만 원 언저리 정도 됩니다. 만 원 초반대에 그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ETF는 뭐를 담고 있을까요? 이름이 삼성그룹이에요. 코덱스 삼성그룹. 삼성그룹 주 중에 대표주들을 담고 있겠죠. 삼성건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나는 삼성그룹을 너무 좋게 봐. 대한민국 1등이지. 삼성 빼면 한국을 말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삼성그룹은 계속 주가가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삼성그룹을 사시면 되겠죠. 삼성그룹 주 중에 뭘 살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제 예로는 삼성그룹만 들었지만 ETF들이 이제 대기업그룹을 추종하는 다른 ETF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롯데그룹, CJ그룹, 신세계그룹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때 맞춰서 내가 투자하고 싶은 그룹 그룹에 전체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래서 그룹주에 대한 ETF 투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그런 부분은 있죠. 저는 이 ETF가 단점이 크게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굳이 단점을 뽑자면 뭐예요? 개별 주식을 사는 것만큼 다이나믹하진 않아요. 개별 주식을 매매하시다 보면 가끔 상한가가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한가가 나왔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얼마예요? 지금은 상한가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서 30%니까 하루 만에 30%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ETF가 하루에 30% 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웬만해선 쉽지 않아요. 왜? ETF는 대부분 분산 투자를 하니까. 그렇죠?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 ETF도 있습니다만 지금 설명드리는 이 삼성그룹 ETF도 삼성그룹에 분산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근자가 상한가가 왔다. 삼성근자를 내가 갖고 있으면 30% 수익을 먹는 건데 이걸 갖고 있어서 플러스 20%밖에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삼성그룹에 분산 투자를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별 주식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TF는. 하지만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역으로 안정성은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걸 이제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ETF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개별 종목 대비해서 재미는 좀 없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굳이 뽑자면 단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대기업 그룹을 투자하는 ETF도 있다. 이겁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지수 급락이라든지 급등기에 지수 연동 ETF를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ETF 상품이 아니라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종합주가 지수의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보시면 코스피가 엄청 지루하게 움직였다가 이때 훅 하고 꺾입니다. 이게 뭐죠? 코로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꺾였어요. 이때 지수가 1400포인트 때까지 빠졌는데 아마 대부분 지수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은 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닥이 어딜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사우프라임 때 1000포인트 밑으로까지 빠졌어요. 근데 지금 1400포인트가 저점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올라올 거라는 확신은 있는데 이게 1200까지 떨어졌다 올라올지 1000까지 떨어졌다 올라올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코로나라는 사태는 정말 전무후무하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정도의 사태니까 사시면서 이 정도의 전염병 물론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도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컸어요. 그때는 종목을 사기도 무섭고 한 번에 베팅하기도 무섭다. 그럼 어떻게 돼요? 코덱스 200이라든지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때 방송 출연했을 때도 코덱스 레버리지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을 사는 거는 좀 두려우니까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 한 번에 들어가기도 무서워요. 그럴 때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적립식처럼 담아가는 거죠. 이때 예를 들어서 1600에 한 번, 1500에 한 번, 1400에 한 번 그리고 예를 들어서 1200까지 떨어지면 또 한 번 사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궁극적으로 이게 1400을 찍고 올라왔잖아요. 이 지수 급락기에 ETF를 분할로 지수 ETF를 분할로 레버리지가 됐든 아니면 한 배짜리가 됐든 사놓으셨으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 분할로 이런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해나가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죠. 이 ETF라는 상품이 없다면 없다면 이렇게 지수가 급락할 때 종목을 사야 돼요. 물론 삼성은 망하지 않으니까 나는 삼성간자 산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매매 자체가 종목을 선택해야 되고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100%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확신은 없는데 코스피 지수가 반등할 거라는 확신은 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시장에서는 지수 ETF를 분할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필승 전략입니다. 거의 필승 전략이라고 봐요. 대신 ETF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재미는 좀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이죠. 오늘은 ETF의 활용과 실제적인 매매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ETF 강의 중에서 궁금한 게 있다. 혹은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장중에 많은 정보들, 강의 내용들,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갈 겁니다. 문자로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ETF 매매 전략 중에 종합주가 지수를 활용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지수가 급락했을 때 모아가고 지수가 반등했을 때 매도하고 이런 전략을 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코스피 최근 차트이기는 해요.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이라서 최근 차트이기는 한데 3천선 위에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ETF 강의와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시황적인 부분을 보면 저는 지금 코스피 3천 포인트는 좀 부담스럽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언젠가는 지수가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인버스를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을 짜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주가 상승폭을 보면 한국도 물론 상승폭이 컸지만 미국은 정말 엄청납니다. S&P500 지수 같은 경우 신고가를 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동안 상승폭을 보면.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나스닥을 역으로 추종하는 나스닥 인버스 상품 이런 것들을 또 매매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ETF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ETF를 섭렵하셨다면 그 다음에 해외 ETF는 훨씬 더 어마어마한 종류들이 있어요. 정말로 투자 못할 게 없을 정도로 3배짜리도 엄청 많아요. 국내 ETF는 3배짜리까지는 거의 없는데 해외로 가시면 3배짜리 상품이 무궁무진하고 그 이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ETF도 레버리즈를 활용하면 개별 주식 못지않게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국내 ETF는 아직 해외만큼 다양하지는 않거든요. 한국은 미국에 비하면 이런 금융 산업이 훨씬 더 후진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있죠. 따라잡아 나가고 있지만 그래서 일단 국내 ETF를 섭렵하시면 그 다음에 해외 ETF로 넘어가시면 훨씬 더 풍부한 ETF 세상이 열려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저는 미국 증시든 국내 증시든 어쨌든 지금은 좀 과열이고 여기서 더 올라가서 꺾일 수도 있고 횡보하다 꺾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꺾이긴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인버스 상품, 인버스 ETF를 모아가시는 전략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아요. 특히 미국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미국 인버스에 투자하는 ETF를 모아가시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그 지수 ETF의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다. 급락기에는 레버리지나 이런 상품을 분할로 매수하시고 급등기에는 인버스 상품을 분할 매수하시고 그러려면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인데 그 원유 선물이에요. 원유 석유에도 투자할 수 있다 이거죠. 세계 3대의 석유로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지류 그다음에 영국의 브랜트유 중동의 두바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은 두바이유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적인 기준은 WTI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지류입니다. 그래서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WTI를 추종한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까지 가서 마이너스 40불을 확 찍고 딱 반등을 합니다. 아니 상품 가격이 아무리 쌓아줘도 마이너스가 가냐? 마이너스도 가요. 왜 그럴까? 이런 원유 같은 선물은 그 원유 같은 이제 상품은 여기 뒤에 써있지만 선물로 거래가 돼요. 내가 그 석유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석유를 드럼통에 사다가 집에 놀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이라는 상품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선물은 만기가 되면 상환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만기가 됐을 때 현물을 받을 수도 있어요. 현물을 받으면 뭐예요? 그걸 내가 보관할 수가 없어요. 선물로 거래된 단위 자체가 어마어마하니까 그 엄청난 원유 이만큼을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떠넘기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 급락이 나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원유 선물 WTR을 추종하는 이런 원유 선물들을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시면 이런 시기에는 이제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을 때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건 대부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건 뭡니까? 유가는 이건 말도 안 돼. 결국은 올라오는 게 맞아. 대부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르는 건 뭐예요? 타이밍. 여기서 바로 올라올지 여기서 횡보하다 올라올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걸 몰라요. 이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 ETF라는 상품을 투자하면 이럴 때 이제 분산으로 그냥 매수를 하시면 되니까요.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주식도 분할 매수 하잖아요. 원유도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코덱스의 원유 선물이라고 WTI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든 뭐가 오든 또 유가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급락하는 이런 시기가 왔을 때는 원유에 투자하는 ETF 이런 것들을 이제 분할로 매수하시면 아주 쉽게 간편하게 유가가 급락하는 데 투자를 하실 수도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구리입니다. 구리. 구리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산업이 이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구리는 빼놓을 수 없는 상품이다라는 거죠. 구리 가격은 경기와 굉장히 민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국제 경기가 회복될 때 구리 가격이 인상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구리 상품을 매수하셔도 좋다는 거예요. 구리 가격을 일자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올라가죠. 코로나죠. 코로나 때문에 박살났다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최근에는 이제 조금 흐트러지는 그런 흐름인데 이때쯤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구리에 투자하는 ETF를 분할로 매수를 해두시다가 고점이 올라갈 때 매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리 상품은 언제 투자하는 게 좋냐 여기 써 있듯이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을 때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을 때는 이 구리 관련된 상품을 분산 투자로 매수를 해나가셔서 모아 가시면 나중에 경기가 회복됐을 때 매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ETF는 굳이 종목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지수의 방향성, 원자재의 방향성, 환율의 방향성 어떤 식으로든 방향성만 맞추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물론 주식도 방향성, 상방을 맞추면 돈을 벌 수 있긴 한데 ETF는 주식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정말 다양한 상품을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쉽게, 빠르게, 편하게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ETF예요. 전문적인 공항 지식이 없어도 돼요. 실제로 ETF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복잡합니다.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ETF도 많아요. 특히 ETF는 LP라고 해서 거래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도 효과와 매수 효과를 걸어서 매매를 원활하게 하는 그런 유동성 공급자도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식의 정석에서는 이런 내용은 다루지 않아요. 이거는 실무적인 내용이고 훨씬 더 깊은 내용이니까 굳이 이런 내용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아야 되실 건 뭐죠? ETF가 뭔지, 그리고 왜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것만 아시면 되죠. 복잡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ETF를 편하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든지 어떤 그룹주라든지 구리라든지 금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종하는 ETF가 뭐가 있는지를 일단 체크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알아두셨다가 그런 상품이 이제 투자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할 때 매수를 하시면 되죠. 대표적으로는 코덱스, 타이거 이런 상품들이 많습니다. 킨덱스, KB스타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유동성 면, 그리고 거래가 많은 면으로 생각하자면 코덱스나 타이거 이런 상품들을 사시는 것이 거래 면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앞으로도 신규 ETF는 계속 출시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ETF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거래 규모도 커지고 ETF의 개수 자체도 꾸준하게 증가합니다. 앞으로는 어때요? 앞으로는 더 커질 겁니다. 실제로 ETF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ETF의 장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도 초보자 분들은 대표사 코덱스나 타이거 이런 ETF를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ETF도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아주 적은 가능성이지만 그래서 웬만하시면 대형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특히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는 이런 ETF를 매매하시면 안정성을 한층 더 높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ETF가 더 생길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캐나다는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까지도 승인을 했습니다. 투자하지 못할 상품은 없어요.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방법만 잘 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ETF의 이외와 활용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 강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더 알고 싶다, 궁금하다 혹은 일강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에 보이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핸드폰 가운데에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장중에 다양한 정보들, 공부 내용들 제공해 드리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게요. 문자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공부 관련된 내용들 지난 강의 보는 법 궁금하신 부분들 제가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